바닷속 최고의 아빠 해마 아빠 해마의 대단한 사랑 불룩불룩불룩한 아기 주머니 가졌죠 아빠가 새끼를 낳는 신기한 해모 힘들게 힘들게 새끼를 낳죠 쑥쑥 귀여운 새끼 해마가 쑥 바닷속 최고의 아빠 해마 아빠 해마의 대단한 사랑 바닷속 최고의 아빠 아빠 해마의 대단한 사랑 아빠 해마를 보니까 이제 막 기운이 나요 아기 주머니에서 새끼가 나오는 모습은 정말 잊을 수 없을 거예요 그래 동물들 중에서 새끼를 아끼고 보살피는 아빠 동물은 많지만 새끼를 낳는 아빠는 해마뿐이야 아 그렇구나 근데 해봐봐 넌 아빠 해마도 아닌데 왜 이렇게 배가 안 나왔냐 뭐야 너무해 그래 오늘 동물들의 엄마 아빠를 만나본 소감이 어땠어? 음 새끼들을 위한 사랑이 우리 엄마 아빠처럼 크다는 걸 느꼈어요 또 동물들이 우리와 다르지 않다는 걸 알았고요 자두야 자두야 그래서 엄마 아빠한테 더 잘하려고요 자두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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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케이 깨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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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콩깨비 뚝딱 뚝딱 속담놀이 펼쳐져라 뚝딱 박개비의 속담놀이 뚝딱 동물은 슬플라고 하신다 두두야 하하하하 변해라 뚝딱 짱해 숙쩍 아 이쯤은 더 아니네 아유 잡았다리 이리써 잠라 어 포켓 저 주문 알아 이 토끼리랑 많이 주무는 말이지 뭔데 뭔데 변해라 좋다 이제 알겠냐 알려줘서 고맙다 변해라 변해라 딱 짝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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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도깨비 마마이를 찾아주었더니 겨우 장난이나 치고 있는 게냐 그럴려면 나 들고 가서 반일이나 도와 뭔데 뭐야 낫을 몰라 풀벨트에 쓰는 낱말이다 꼭 저 기역자 모양으로 이렇게 구부러졌지 기역자 어휴 뭐를 기역자도 몰라 콩콩 콩 이것이 기역 어 이것은 낱 낱과 기역 콩 콩 잘 맞지? 콩 콩 아이고 낫 놓고 기역자도 모른다는 속담이 바로 너희들 얘기구나 낫 놓고 기역자 에이 낫 놓고 기역자 콩 콩 낫 놓고 기역자도 모른다 어 낫농들을 기공구 좀 해야겠다 으아악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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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어 여긴 와 세상에 온통 박천지네 어 전쪽으로 가보자 어 어 어